전태풍이 맞고 있습니다. 조성민 현리 쪽으로 점퍼 2점 놓칩니다. 하승진을 바운드 LG가 오늘 2점 2점 줍자 지금 하승진이고요. 볼및 2점 득점 류소빈 선수가 일찍 쓰러져 있었습니다. 팝에서 페인트존까지 들어갔고요. 이현민이 올려놓습니다. 하승진 바로 이 거점 하승진 쪽으로 패치가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권을 빼냈습니다. 기승과 권미까지 하승진 블락 여기서 하승진의 블락이 선보을 했고요. 오늘 경기에서는 리딩까비 옆으로 보고 있어요. 넷, 하승진, 자클라 자클라에 걸렸어요. 힐, 보이지 않는 활약이었습니다. 하승진 볼 잡을 때 파울 이국도 어쩔 수 없어요. 파울이 나올 거라며 하승진 잡는 거죠. 스토어 파울입니다. 정찬경, 연속 파울 전테프 네, 바로 또 골이시죠. 하승진 파울 오도 냈고 득점까지 만약에 하승진 선수 쪽으로는 계속 집중적인 그런 볼 투구이 되고 있지만 이것이 안 들어갔을 때는 외계에서 또 로운 소스를 리바운드로 들어와 준다는 건데요. 네, 오늘 6득점 자유투는 두 번 실패를 했었습니다. 네, 본팬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네, 미리 앞쓰고 네, 있어야죠. 네, 하승진 정준호 맞고 있습니다. 하승진 돌면서 결국은 두 점 하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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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현 이종현 승진과 호흡을 잘 맞췄습니다. 네, 이종현 하승진 이종현 어시스트 5개째 YG도 10 특점 고지에 오릅니다. 네 지금 정창영 선수는 개인 파울이 4개에요. 아 이렇게 되면은 5반칙인데요. 자 정창영 선수는 지금은 자신의 파울 동작 아니었다. 들어가야 되는데. 2분으로 들어갑니다. 그 점차로 LG가 리드를 가져왔습니다. 네 이정연도 터져줄까요. 2점 안으로 들어와서 백슛 안 들어갑니다. 리마운드 잡는 과정에서 파울. 아 오늘 하승진의 순환입니다. 네. 들어가라고. 아 좀 늦었어요. 류정펜 받아줍니다. 조성민 송교창 부딪혀 쓰러지지만 비슬라우지 않습니다. 김실애 3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승진 더블팀 들어올 때. 파울입니다. 이번엔 김실애의 파울. 두 번째로 들어갑니다. 조성민의 싹점. 너클. 하승진 리마운드. 김실애. 멀리서부터 들어가는데요. 하승진 플라. 공격 시간도 모두 써보도 했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